야 왜 전화했어? 아니 여기 와 어? 여기 오래 대형님 저 대형님 보고싶으니까 여기로 오라고 해요 어? 주민씨 정말로 말한거 아니야? 그니까 아니 저 이 말한테 사귀는거잖아 아니 뭐야 내가 언제 올거야? 라인트 버거 좀 잡아보자 컴퓨터로도 돼 오 연동돼? 연동이돼? 좋다 아 진짜? 머쉬맘 잡으면 뭐 나오니? 일비 나오나? 그건 너무 레벨이 높아야 되니까 아 이씨 오늘 취소해 약속 안돼 일이 이런식으로 계속 있어 야 이게 진짜 리얼함을 담기 위해서 진짜 삶을 살아내야 돼 찐빵 가자 어 희한은 침심하잖아 한 명 갖고 놀래 뵈러 가야지 맞아 정년간 뵈러 정년간 뵈러 김희연 아직 촬영 중인가? 희한은 사우나 갈래? 사우나? 어 사우나를 어떻게 같이 와요? 어? 아 찜질방 언제요 언제?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이야? 어 아 저 안갈게요 왜? 찜질방 가서 저 이상한데 버리고 쳐박고 오려는거죠? 맨날 쳐박히고 내가 맨날 쳐박혀서 쳐박했어 줄감하에 저 쳐박을려고 아니라고요 왜 그거 들어가면 피부 녹아서 너 본체 나와서 그래? 어 아니 오늘 네 우순이 너 집에 가야된대 그래가지고 너랑 나랑 대기랑 셋씩 갈라고 아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어 그래 너로 정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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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잠시만요 신혼 확인할게요 아 뭐야 아 오라면서요 아니 신혼 확인이 아니 또 구분이 안가져 이게 가 아니 아니 지금 밖에서 추워서 얼굴이 좀 빨개진 것 밖에 없는데 그렇죠 아니 모조품일수도 있잖아요 이게 알겠어요 아 빨리 좀 열어두세요 알겠어요 열어드릴게요 알겠어요 이거 드세요 네 오 좋다 재현님 어딨어요? 한번 찾아봐 에? 에? 재현님 없는데요? 아 저건가? 저건가 아 진짜? 야 거세기 그래 아 왜 언덕이야 아니 거세기 아니 거세기 아 나 거길라 거긴지 몰랐지 야 누가 봐도 거길라 아니 진짜 몰랐어 몰랐어 진짜 어떻게 할까 이거 이세 아 이세요? 제가 대신 낳아드릴게요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그게 무슨 무슨 소리야 재현이 애를 너가 낳아주겠다는 거지 아니 저 애를 제가 어떻게 유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너네명 귀실록? 그게 없어도 나중에 할게요 아니 오늘 아니 왜 오라고 하는데요? 이순이가 이 일 있다가 집 간다고 해가지고 다이제 해버렸어 나 찜찜한 거 같아 너 불리지 네? 찜찜한 거 행동이야 좀 가자 너랑 갈려고 아 왜 이렇게 가기가 싫지? 나 전화 왔다! 시선이 들어온 거 아니야? 전화 왔어? 아 좀! 때린다! 때린다! 진짜로! 아 좀! 하지 말라고! 아! 나 입냄새가 왔어! 아! 나 입냄새가 왔어! 아! 저러지마! 아! 양치하다! 애기가 만들어진다! 야! 저거 봐! 숲속 한 방인데 진짜 숲속 한 방이야! 그니까! 근처에 아무도 없어! 와! 여기서 버려지면 진짜 끝장이네! 저 여자 이쁘다! 아! 진짜! 남친이 이쁜아야! 여기는 그런 거 안 가려! 진짜 너무 웃어! 뭐 안 가려! 그냥 감탄사야! 여기! 기독이랑도 여기 왔던 거야! 아! 진짜? 근데 네 명이서도? 오! 우와! 여기! 감사합니다! 제 허리가 여자 사이즈 입으면 안 돼요? 아! 겁나 낄 거 같아! 네가 이 허리 사이즈 입고! 오! 야! 어? 느낌 있지? 오! 야! 뭐야? 욕병 전화로? 아! 여자들은 좀 모르겠어! 그냥 버리고 갈래? 하하하하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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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อ? 아줌마 같아요? 하하하하 맛있겠다! 맛집이야! 맛돌이야! 삼수 가자 삼수! 아, 좋지? 짠! 짠! 아, 또 이거... 또 술 먹는다고? 아, 달다, 달다. 너무 담대? 왜 그러니까 그러지, 이제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좀 뇌 찬진 좀 말고. 뭐야? 맛있는데? 아니, 그럴 수도 있지. 오, 오, 제 여자랑 전화한다. 와, 와. 누가? 뭐야? 아니, 아니, 나 개요리. 개요리랑 희연이. 희연이 나랑 셋이야. 아, 이거 보랭차야, 보랭차. 촬영 같아요. 어, 어, 얘 보랭. 아니, 아니, 촬영 같아요. 어, 잠깐만. 지금 분명히 보랭이 술 먹고 있을 텐데, 왜... 아, 진짜로? 왜 전화를... 아니, 어, 왜 전화했지? 어. 야, 왜 전화했어? 아니, 여기 와. 어? 여기 오래. 아, 불어요. 뭐야, 이게! 얘 취했다, 지금. 뭐라는 거야? 희연님 바꿔봐, 희연님 바꿔봐. 바꿨어. 여보세요? 희연님! 네. 저 대인님 보고 싶으니까 여기를 오라고 해요. 대인님 보고 싶으니까 오라고 하라고요? 네. 고림차 취했다, 집 들어가라. 어, 주민 씨, 정말 뭐하는 거 아니야? 네. 뭐야, 우리 유튜브가 그걸 잡아주네? 아니, 아니 취해서 여기 오라고 하는 게 보고 싶으니까 오라는데? 아니, 해명하세요. 둘이 뭐 있어요? 어? 또 전화 왔는데? 아, 잠깐만. 아, 여보세요? 내가 언제 볼 거야? 아니, 저 이 말한테 왜 사시는 거잖아. 아니, 차량 끝나고 전화할게. 우리 뚝뚝이? 야, 조금만 더 끊어봐. 어, 어. 아니, 근데 잠깐만요, 이거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죠? 둘이 점 타? 그니까 둘이 점 타세요. 그 명들은 점 탈 때 나오는 눈이 대화인데? 그치, 그치, 그치. 아, 야, 뭐 좀 먹자. 우리 걸 즐기자, 이제. 아, 뭔가 있는데? 난 모르겠다. 동물의 왕국이다. 난 다 먹었어. 다 먹었다며. 어머, 우와. 이거 어디, 방송국에서 봤는데? 우와, 우와. 우와. 안 보는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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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쳐. 우와. 야, 너무 뜨거운데? 어, 희연. 네? 그게 몸에서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는데? 아니야, 뭐래.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? 아, 짱구 엉덩이 없는데? 아, 짱구 엉덩이 없는데? 아, 짱구 엉덩이 없는데? 하, 짱구 엉덩이 없는데? 응, 짱구 엉덩이 없는데? 난 세상이야 봐. 난 살숭이라고 말겠어. 야, 뭐 먹을래? 먹을 거잖아. 짜파게티 하나 주실까? 아, 좋아요. 짜파게티 하나랑, 까두꺼 하나랑, 식혜 하나. 계란 먹어야지, 계란. 아 계란 계란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계란 우리가 끓여 먹는 거예요? 짐 줘봐 나 자리 잡아놓을게 한참 같이 가자 야 알아서 하겠지 이거 맞지 야 너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계란은 어디 있지? 아 자리에 혜연아 빨딱빨딱 움직여? 움직였잖아요 오빠들이 양머리 해줄게 네 야 이거 맞냐 양머리? 야 너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양머리 이게 맞긴 한데 어떻게 하는 건데? 머리빨이긴 해 아 전혀 아니야 뭔 소리야 머리빨이 좀 있긴 하네 야 너는 귀엽게 얹어 야 그거 아니지 아 얘 또 이미지 관리하는 거 보소 아니 이건 아니지 아직도 못 버렸구나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못생겼다 아 이렇게 가야지 아까 아니 이게 서태지와 아이돌메타라고 그거 하나 빨고 아 왜냐면 이건 진짜 내가 아니 그게 있어 왜냐면 내가 여기에 아 이거 사람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왕여드름이 있더라고 어 짰어 내가 짜 야 터졌다 부어올랐다 와 진짜 아파 짜주고 싶더라고 퍽 소리 났어 그래서 왜옹? 진짜 개운생겼어 진짜 이걸로 봐봐 야 가위바위보에서 계란깨기 하나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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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야 두 개 다 연속으로 하는 거야 두 개 다 없어질 때까지 두 개 다 없어질 때까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이걸로 막기지 아 왜? 막기가 어렵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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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한 번 더 하자 가위바위보 아 아 그쵸 우리 하니까 가위바위보 아 내가 아 아 내가 늦게는 했잖아 아 아 탈 먹겠어 아 머리 아파 응 계란 맛없다 단백질 계란 뭐 아직 아 연애하고 싶다 아 이 사람 연애무새야 아니 저런 거 막 커피들이 와도 웃음도 불안한 거 없어 응 너 왜 이렇게 부럽지 아니 근데 지금 연락하는 사람 아예 없어요? 세명? 세명? 엄마 이모 세명 아 머리가 엄마 안개고 웬일이야 아 그때 말했잖아 설마 뭐 내가 그랬어 아 입맛 왜 그래 입맛이 없어졌어요? 모르겠어 아 보고싶네 아 안되겠어 우리 얘기 좀 나누고 있어요 내가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응 걸고 갈래? 갈래? 진짜 가고싶어 카메라 보고 응 가라? 어디갔어? 근데 뭐지? 뭐지? 아 뭐야? 뭐야? 왜 둘 다 전화 안 받아? 와 여긴 거여지면 진짜 끝장이네 아니 둘이 뭐하는데요 반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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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니까 왜 저만 볼이 같냐고요 진짜 집에 갈라다 참은거야 아니 제가 다 치웠잖아요 잘했어 뭐하는데 왜 잘하네 초밥이네 왜 저래 빨리해 뭐해 아니 뭐를 해 뭐를 해 들어가고 때리면 어떡해 아 잠시만 어 어 어 어 어 아 근데 나 사실 마마책? 야한 것도 있지 않나 꼭 이런 거 암컷늑대 어 야하잖아 야하네 벌써 아 오케이 오케이 얘가 보링이고 얘가 나네 보링이가 나를 염탐하고 나는 아아 넌 아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네 나 진짜 왜 저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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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버리고 가지 마세요 알겠어 알겠어 어 김형 옷걸이로 진짜 갈래 이제? 가자 이제 이제 희현이 좀 지겹다 떽떽거리는데 응 희현 지가 없다며 응 아니 빠져 희현 아 희현 어디에요? 아 우리 걸어서 먼저 내려가고 있어 에? 응 어디 내려가고 있다고요? 어 택시 왔다 빨리 와 우리 탄다 아 진짜 아 아 또 아 아 아 진짜 이런 이런 오빠들 하하하하 야 희현아 너 어딜 가? 희현아 너 어딜 가? 희현아 죽었어 네? 뭐요? 우리 집에 갈게 넌 다른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하하하하 아니 희현이 왜 태워? 아니 갈거라구요 희현이가 눈빛을 마주쳤는데 아무것도 없지 하하하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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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9 109 6 11 9 10 12 감사합니다.